안녕하십니까? 백예거지입니다. 이번에 만들 코바늘 인형은 친구 딸 찌의 절친 별이 선물입니다. 선물로 제작하는 오래간만 라이언 그 친구 딸 찌가 누구냐면요 지난번에 캐릭터 만들었던 이 친구 뭐 제 친구 딸이지만 찌도 그냥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이 찌의 친구 별이 별이도 뭐 친구지 뭐 친구 별이 선물 나이키를 위한 라이언 인형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사이에서는 나이키가 유행인가봐요. 사실 저는 나이키보다는 급고백하자면 나이키보다는 아이다 스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를 위한 라이언을 불러오기 전에 언제나 가봤자 보는 코바늘 티타임 그 친구가 찌의 어머니 친구가 준 그 티 샘플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먹어볼 티 샘플러는 바로 스페이스 오디티입니다. 여기 지난번에도 말했으면 드렸지만 이 티백 하나에 아이고 찢어집네 이 티백 하나에 아 그러니까 이 깍데기 하나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가지고 왔는데 짜잔 자 요렇게 근데 이게 색이 변해요. 처음에 딱 물을 부었을 때는 진짜 우주색처럼 이게 지금 스페이스 오디티 해가지고 우주는 무슨 맛일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 진짜 깍데기 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신기했는데 이게 시간이 변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그냥 기본 차 색깔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당연히 그 색으로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색이 나오길래 오디로 만든 티인 줄 알았더니 이게 보시면 스페이스 오디티라고 카모마일, 페퍼민트, 파인애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보면은 레몬과 만나면 분홍색이 나오나 봐요. 아 근데 집에 레몬이 없어. 조금 아쉽고 그나마 다행인 게 이거 티 샘플러 중에 두 개 들어있는 게 스페이스 오디티더라고요. 저 다음에 레몬 사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자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셔볼게요. 음 하 그때 색이 진짜 오묘했는데 바로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한번 마셔볼게요. 근데 냄새는 상큼해요. 확실히 파인애플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음 냄새는 되게 독특하고 특별한데 이게 마셔보면 그냥 그냥 국화차입니다. 카모마일차 딴 거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시면서 진행할게요. 어? 근데 나쁘지 않아요. 되게 심신의 안정을 취해지는? 요즘에는 티타임이 조금 길어가지고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마시고 아 좋다. 음 상큼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언부터 불러볼게요. 자 라이언 나와줘요. 따라라란 따라 요즘 꽂혀있는 보드리색 아 보드레색 보드리실로 사용을 전체적으로 베이스로 했고요. 자 이제 실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그 라이언색 실 보드리색 실 중에 보드리색 실이 아니고 보드리실 중에 이 색 그 이 색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색이 제일 라이언하고 가까운 색 같고요. 어 이거를 살려고 하다가 당근색 실을 산 거예요. 요즘 당근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하 당근 아무튼 그렇고 어 그리고 이거 요 티셔츠 티셔츠도 요 그 아이보리색 베이지에 가까운 아이보리색 이 하얀색 실보다는 이 색실을 사용했더니 때타한 것 같고 좋죠. 자 그리고 그리고 요요요요 요거 콧망울은 사실 이 색 실이 아니고 하얀색 실이거든요. 하얀색 보드리색 실을 제가 깜빡하고 저쪽으로 저쪽 방에 놓고 왔네요. 그러고 나서 볼터치는 요거 리리아주 준비했고요. 그리고 빨간색 실 요거 나이키 이건 사실 올리버 2였나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검은색 실 해피코튼 그리고 비장의 무기 샥 나이키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라이언이 완성이 되었죠. 근데 사실 제가 라이언을 만들기 시작한게 인기 있고 싶어서 만들기도 했지만 제가 아디다스 파라고 했잖아요. 또 제가 정말 초창기 때 한 작년 제가 시작한지 한 1년이 넘었으니까요. 1년 아 1년이 뭐야 2년 전 2년 전에 시작했을 때 만들었던 라이언 아디다스 라이언 정말 초창기 때 아디다스 라이언 이 있었어요. 정말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죠. 네 근데 전 얘도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듭니다. 요거 신발도 이렇게 했고 응 뭔가 예전에가 좀 비율이 조금 아쉽다 하지만 뭐 저 이거 아직 이게 그 자석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아직도 붙여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냉장고 문을 세게 여닫을 때면 신발이 퓽 하고 날라가죠. 그래서 조심히 닫고 있어요. 얘 덕분에 그래서 그 아디다스 라이언 얘는 뭐 그땐 유튜브 할 때가 아니어서 영상은 안 찍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언이 왔는데 얘만 하니까 그 뒤에다가 나이키도 달아줬지만 별이가 이걸로 나이키를 만족할 거냐 요즘 어? 나이키 응? 초등학교 초등학교 사이에서 응? 이건데 그래서 만들어 왔죠. 모자 나이키 모자 쭈종 나이키 모자 모자도 씌워줍니다. 자 사실 이거는 이 색을 검은색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나이키 하면 좀 검은색 하얀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만든 이유는 그겁니다. 그거 그거 크리스마스 별이의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 모자 같이 롱 그래서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산타 산타를 노렸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을 늘렸습니다. 인기 입고 싶은 베개거지 크크 그래가지고 요렇게 모자만 씌웠는데 아쉬워 모자만 씌웠는데 아쉬워 아쉬워서 또 뭐를 해? 지금 아디다스도 신발을 신겨줬는데 나이키도 신발을 신겨줘야겠죠? 질 수 없어 나이키 그래서 신발을 검은색 여기서는 검은색 생겼어요. 빨간색으로 하고 싶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이 로고로 만족을 합니다. 한짝 이쪽에 이렇게 씌워주고 신겨주고 두짝 이렇게 이쪽 다리에 신겨주고 해서 사실 그 신발을 신겨주잖아요? 그러면 섭니다. 이렇게 서요. 근데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이렇게 서서 아하 이렇게 위에서 찍어내려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는 아니 영상을 보여주는 거라 서면 아하 진짜 아름다운데 이렇게 해서 라이언 나이키 라이언 완성형 이 되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찍고 나서 이제 별이에게 달려갑니다. 뭐 이게 달려가기 전에 혹시라도 이걸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읊어드릴게요. 우선 기본 라이언부터 만들어 봐야겠죠. 자 이렇게 기본 라이언 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바늘은 354 필요합니다. 354 필요합니다. 우선 라이언은 355 로 만들기 시작해요. 이 색 실을 사용해가지고 머리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1단 원형뜨기 7코로 시작해서 14 21 28 35 35 42 늘리거나 줄임 없이 15단까지 45 2 그리고 16단에서 35코로 줄여주고 17단은 35코로 줄여주고 동일하게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18단에서 28코로 줄여줘요. 그때 이제 귀하고 꼬리 일단 원형뜨기 6코로 만들어져가지고 여기 양쪽하고 달아주고 그리고 꼬리 이쪽에 있습니다. 꼬리 이렇게 꼬리는 미리 준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콧망울 콧망울은 하얀색 실 보드리색 실로 사용했고 보드리색 실은 이렇게 하얀색이라고 치고 얘는 지금 티셔츠 색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두 가닥을 뽑아요. 이렇게 이게 다섯 가닥이거든요. 보드리 실은 다섯 가닥 그래서 두 가닥을 뽑아가지고 일단 원형뜨기 6코를 떠줘가지고 여기 양옆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다려줬고 눈 눈 눈썹 눈 이 볼터치는 이렇게 아 참 볼터치는 왜 해줬냐면요. 요즘 부끄러워하는 이모티콘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라이언도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볼터치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요색 실로 왔다갔다 하면 요렇게 볼터치가 완성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7코까지 해준 다음에 솜은 아직 채우지 말고요. 그러고 나서 8 1단 원형뜨기 7코로 요색 실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3단까지 3단까지 7코 그러고 나서 라이언색 실로 3단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티셔츠색 실로 바꿔가지고 4단에서 8단까지 7코 해서 2개 만들어 옵니다. 그러고 나서 우선 대기에 놓고 이제 몸을 7코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저는 몸하고 머리하고 이어지게 떱니다. 그러니까 사실 몸이라고 1단으로 했어도 사실 따지고 보면 22단이죠. 22단은 14코로 늘려주고 21코 28코 35코 늘리거나 줄임 없이 8단까지 35코로 흰색이라고는 했지만 흰색 같지 않은 좀 때타는 색실로 진행을 한 다음 라이언색 실로 9단째부터 바꿔서 만들어주고 11단까지 35코로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만들어놨던 팔부분 팔부분 여기 목부분에 달아주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때쯤 이제 머리에다가 솜을 채워주고요. 머리에 솜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다리를 만드는데 35코로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16코 16코 32코로 하잖아요. 3코는 이제 가운데 부분 연결해주는 부분이고 이제 16코씩 16코씩 1단에서 7단까지 16코 마지막은 8코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준 다음에 한쪽 다리 더 만들기 전에 그때 솜을 여기저기 채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다리 7단까지 해준 다음에 8단 8코로 줄여주기 전에 그때 나머지 다리도 솜 채워주고요. 저는 인형 솜도 사용해도 좋지만 저는 한균 베개 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차 다리를 마무리하기 전에 꼬리도 달아주면 좋아요. 그때 마무리하기 전에 달아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리색 다리 만든 여기 이렇게 쭉 잡아다녀가지고 마무리한 실로 이제 여기 부분을 꼼꼼하게 마무리를 하면 기본 라이언 완성. 그러고 나서 이제 얘 사실 기분도 괜찮죠? 나쁘지 않죠? 기분도 뭐 근데 이제 나이키에 의한 나이키를 위한 라이언 인형이니까 모자하고 신발은 있어야겠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자 만들 건데요. 일단 이때 이제 몸은 3호를 사용하는데 이제 라이언 기본형은 3호를 사용하는데 이제 모자 부분에서는 이제 4호를 사용해요. 왜냐면 이게 쑥쑥쑥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때 사용했던 거는 사실 이게 이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네. 이거 제가 마지막 이 실을 해피코튼으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다 써가지고 해피코튼으로 사용했어요. 올리버 아닙니다. 저는 해피코튼을 사용했고요. 4호를 사용했어요. 일단 원형뜨기 7코로 시작해서 14, 21, 28, 35 코만 해도 이제 얘가 코가 콧수가 높다 보니까 3, 5, 4, 5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기 차이가 안 나아 보이지만 뜨면 커져요. 그래가지고 35코까지만 늘려서도 애가 쑥쑥 이렇게 쏙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단까지 35코로 해준 다음에 11단은 하얀색 실로 갈아탑니다. 그래가지고 2코씩 늘려줘요. 그래서 11단은 70코 그리고 12단은 뭐 3코 그냥 뜨고 2코 늘려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챙이 넓게 넓어지게 해가지고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모자가 그리고 여기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래도 티가 안 나게 나머지 그 빨간색 실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쪽에는 조금 감춰주긴 했어요. 그래도 선물용이니까 제가 가지고 제 용도라면 사실 제가 갖고 있고 안 보이는 거라면 이 아디다스 라이언을 보시더라도 이 안쪽에 막 지저분합니다. 제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발 신발로 올게요. 신발 1 사슬뜨기입니다. 얘는 원형뜨기 아니고요. 하얀색 실로 사슬뜨기 아 음 사슬뜨기로 5코 잡아주고 기둥코를 1코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 2코씩 늘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가지고 2단은 14코 그리고 3단 그리고 3단도 똑같이 이 부분 이 사이드 부분 2코씩 늘려주고요. 4단에서는 빼뜨기로 쭉 빼떠요. 그러면 이렇게 층이 나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5단은 5단에서 이제 검은색 실로 갈아타고 이제 한번 쭉 떠줘요. 18코 18코로 떠주고 그리고 6단째는 2코를 줄여주는데 이 앞코에서 2코를 줄여줘요. 그리고 7단에서도 이 앞코에서 1코만 줄여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도 중요한 건 나이키 이 나이키는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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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발 요게 왼쪽 발 요 요쪽에 있는 나이키는 오른쪽 발 뭐 상관없죠. 안쪽에 나이키가 들어가도 뭐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 되게 급하게 끝내는 것 같은데 영상이 엄청 길었네요. 그 설명을 너무 많이 했네. 죄송해요. 너무 영상 길어져서 재미없었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키에 의한 나이키를 위한 별이의 선물 라이언 인형 완성.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